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아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가운데서 일찌개가 있었고 그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지역 분석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라고 했어요 양자 비교 좀 해볼까요?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어느 걸 먼저 하냐면 그러니까 일찌개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다 해서 선행 분석이라고 해요 얘는 나중에 하니까 후행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선행 분석, 후행 분석이라는 말은 먼저 하는 분석이 선행 분석, 나중에 하는 분석이 후행 분석인 거예요 분석의 내용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일찌개다 그랬어요 그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 그게 지역 분석이고 가치 형성 요인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구분할 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다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석의 범위는 지역 분석은 우리 학원이 무슨 구에 속해 있어요? 강남구에 속해 있어요 그럼 지역 분석은 강남구를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 지역 전체, 강남구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는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원 건물을 분석하는 건 뭐다? 개별 분석이에요 따라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분적, 구체적,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석의 방법은 지역 분석은 전반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적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은 분석의 기준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최유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이제 못 들어본 용어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못 들어본 용어의 개념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준적 이용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말로 표준적 이용을 평균적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반적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체적, 대체, 대부분의 이용, 대체로의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강남역 사거리예요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지역을 살펴봤죠 그러면 이 지역에 여러분이 보실 때 대부분의 이용 일반적인 이용, 평균적인 이용이 무슨 이용이에요? 무슨 이용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 말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중에서 뭐냐고 그래요 상업용으로 이용하잖아 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100% 이용은 아니지 대부분이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그런 이용이 표준적 이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70, 80%가 상업용이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적 이용이라 한다고 표준적 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란 앞으로 표준적 이용이란 그 지역의 평균적 이용 일반적인 이용 대부분의 이용 대체로의 이용 그게 바로 뭐라?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럼 이제 표준적 이용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여길 봐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래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 여기 이렇게 딱 있어요 얘는 뭐로 이용되나 봤거든요 그때 상업용이래 그럼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야 아니에요 어울리는 이용 받죠? 그러면 우리가 최위의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갑돌이 땅이군 하, 갑돌이가 부모님 물었다 물려받은 땅이야 그런데 갑돌이한테 물었어요 갑돌아, 내가 여기다 뭐 할래? 그랬더니 갑돌이가 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상추 심을래 그런다고 상추 나요, 안 나요? 나요, 나 그래서 상추를 갖고 와서 거기에 강남역 사거리에 천평의 땅에다 상추 심어서 그러니까 이건 최위의 이용이 아니라는 거지 최위의 이용을 말하려면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이용을 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위의 이용을 보는 거예요 가격과의 관련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 수준이 나와 얼마에서 얼마가 나온다고 이 지역일 때 살펴보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요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면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강남 쪽에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강남 대료에 있는 빌딩들의 금액들을 대충 듣게 돼요 그래서 작은 소소한 꿈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큰 꿈은 아니고 큰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런 곳에 있는 빌딩 한 15층짜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작은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그 얘기 금액을 듣고 나서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니 가서 물어봐봐 얼마인지 그럼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 마음을 포기하게 돼 그렇죠? 저거 한 5억 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건물도 나중에 얼마 정도 하는지 여러분이 검색해 이 땅만 얼마인지 검색해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고 수준이 나와 수준이 얼마에서 얼마 그리고 이제 걔를 딱 봐 얼마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가 얼마에서 얼마인데 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그럼 1억에서 1억 5천이다 그럼 얘는 얼마냐 예를 들어서 1억 4천이다 1억 5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1억에서 1억 5천인데 얘만 7억이다 이런 건 안 나와 정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수준이 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하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아직 순서상 여기 아니에요 더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아직 이 진도 아직 안 나간 부분이에요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부동산학 공부는 이렇게 뒤쪽과 앞쪽이 연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때 이해도가 첫 번째 이해도 30% 두 번째 볼 때 이해도 50% 세 번째 볼 때 이해도 60% 7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한 얘기를 딱 집중한다고 했는데 조상님이 부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긴가민가하면서 30%를 이해했네 그리고 이런 말은 아직 안 냈으니까 몰라 뭔 말인지 그런데 좀 이따가 나와 이걸 그리고 다시 한 번 볼 때쯤 되니까 아 50%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다음 보니까 아 7, 80%로 이해하고 높아졌어요 사실 각 파트의 7, 80%만 이해하면 다 돼요 무조건 다 겪게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 80%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 파트를 시간차를 두고 세 번은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놓치는 말이 없이 알아들어요 되게 웃기는 거는 세 번째 들었는데 두 번째 들을 때까지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 오잉? 이런다고 40%요 그래서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외울 게 많은데 왜 자꾸 기초 과정에서 외우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외워야 될 것들은 제가 알아서 착착착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많이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 외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면 지역 분석은 지의자야 그러니까 지의자하고 다 관련이 있어 이렇게 전반적 분석 지의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기역자고 기역자하고 관련이 있어 개별 분석 기역자고 개별적인 인도 기역자고 연결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굳이 막 외우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 않고 포인트 탁탁 잡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지 됐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가보자고요 얘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줄여서 앞으로 감정평가로 내서 말하는 대상 부동산이 뭐냐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으로 치면 갑돌이에요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하여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불러요 사람으로 치면 얘가 갑돌이니까 이건 갑돌이 내 집이야 그리고 갑돌이 내 집에는 갑돌이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외아들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동아들이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유사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갑돌이 집안을 놓고 볼 때 갑돌이 사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은 갑돌이 사촌으로 보세요 친사촌, 외종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그럼 갑돌이 내 집안이지 이 갑돌이 내 집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수권이라 일본식으로 불러 그게 우리말로 풀어말하면 동일한 시장, 지역입니다 갑돌이 내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분석의 대상은 뭡니까? 그러면 네모를 말하면 돼요 네모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이다 이런 맞게 틀리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상 특히 중요하니까 얘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전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순서를 마치 사람으로 치면 말이죠 사람으로 치면 아까 갑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을순이하고 갑돌이하고 만나 둘이 만나서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한눈에 반하기도 하고 그래야 눈이 한쪽이 좀 안 좋은가 봐 일단 만나 그래서 이제 딱 둘이 연애를 시작하는 거지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집안에 인사를 갔어 갑돌이네 집에 인사를 가는 거예요 연애교로 내 경우 그런데 느낌상 그래 갑돌이는 사람이 참 괜찮아 왜냐하면 씩씩하고 남자답게 생겼어 그런데 갑돌이 형제는 안 그런 거야 애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해 깡패 같아 그리고 친구 사촌들 봤는데 얘는 조폭 같고 얘는 건달 같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얘기를 을순이 아버지가 알고 어머니가 알면서 그걸 반대했네 반대했는데 을순이는 내가 뭐 갑돌이 집안 사람하고 결혼하나? 갑돌이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강히 했죠 부모는 못 말려요 자식 그래서 결혼을 했어 콩꺼풀이 딱 씌웠으니까 그런데 이 콩꺼풀이 벗겨지는 데는 금방 일어나던데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네? 주먹으로 한 대 맞음과 동시에 콩꺼풀이 다 벗겨지는 거죠 뼈대에 있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 뼈대가 그 뼈대에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연애 결혼의 경우에 깨지는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순서로 놓고 보면 개별 분석을 먼저 했네? 지역 분석을 나중에 하고? 아니면 개별 분석만 하고 지역 분석을 소홀히 했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집안 대 집안으로 사람을 넣어서 내파나 이런 걸 넣어서 집안을 보고 견훤하는 거 있죠 그게 중매 결혼의 형태인데 사실 집안을 보는 거야 을수인의 집안에서 갑돌이네 집안을 봐 그런데 그 기준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 해야 돼 그래서 갑돌이만 괜찮으면 안 되고 갑돌이 형제도 괜찮고 갑돌이네 친인척이 다 괜찮아 즉 다시 말하면 갑돌이 친가와 외가가 다 괜찮은 집안이야 그리고 갑돌이도 괜찮아 그래서 얘를 불러서 을수인의 부모님이 물어본 거지 얘에 대해서 다 물어보니까 딱 물어보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둘이 사귐을 시작하고 결혼하는 방식 이게 깨지는 일이 적대요 실제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사실 결혼정보업체 같은 데서 서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요새 결혼정보업체나 항상 이익을 우선하니까 좋은 정보를 잘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제가 딱히 말은 못하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그것이 또 깨지는율이 적을 수 있어요 소위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있잖아요 에이씨 속았어 3개월 살아보니까 알거나 1개월 살아보면 1년 살아보면 아는 거잖아 이 새끼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 여자는 제가 참 말은 못하고 그래서 보면 TV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얘가 다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염두에 두시면 좋고 기초 과정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갑돌이, 갑돌이 형제, 갑돌이 내 집 갑돌이 친인척, 유사 지역이고 갑돌이의 집안, 동일 수호권이다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다 중요한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상 보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장모 보면 딸은 볼 것도 없다 그런 말 하거든 그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측면인데 집안을 보는데 거기서 약간 수정할 것은 장모도 보고 딸도 봐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다 중요하거든 장모는 되게 좋은 분인데 다른 성질이 제일 같을 수가 있거든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것도 고쳐야 돼 개별 분석만 강조하고 이렇게 지역 분석을 무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보고 열도 본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측면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다음 인근 지역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인근 지역은 값돌이 내 집이라고 그랬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죠 값돌이가 있는 곳, 값돌이 내 집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돼요 특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좋으나 싫으나 값돌이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값돌이 인성에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값돌이 내 집이에요 값돌이한테 직접 영향을 미쳐 그리고 값돌이 친구나 값돌이 친인척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사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근 지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을 가져요 값돌이가 없네? 값돌이 형제 자매를 보면 알아 값돌이만 되게 괜찮고 값돌이 형제 자매는 아니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거기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인근 지역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면 변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변하나?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을 볼게요 인근 지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약 100년인데 한 지역의 수명을 100년으로 잡은다면 제일 첫 번째가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그 다음에 천의기 그 다음에 악화기의 수명을 거치는데 성성세천하기거든요 성성세천하기인데 성이 두 번인데 성장이 먼저일 것 같아요 성숙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이가 낳아서 자란 다음에 엄마 고마워요 이래야지 아이가 낳고 나서 일단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성장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성장, 성숙, 쇠퇴, 천의, 악화 이렇게 거쳐요 제일 먼저 성장기 지역이 신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딱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 엄청나게 올라요 이게 성장기의 특징이에요 신개발이나 재개발 주로 어느 계층이 들어오냐면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들어오고 유동인구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한 시기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안정되어지고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성숙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고 유동인구는 많지 않으며 입지 경쟁도 안정되는 시기 이때 건물 지었는데 이쯤 가면 건물이 낡아지기 시작해요 보통 40에서 50년 정도 지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부동산의 거래주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는 시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라는 것도 해요 재개발이 시작돼요 그리고 소득이 좀 낮은 계층들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재개발하면 다시 성장기가 와요 그런데 재개발하지 않으면 과도기에 해당되는 천익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이때 재개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활발하게 여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 저소득 계층들이 들어오면 누가 봐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그 지역의 가격이 좀 올라가네 이유는 저소득 계층들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하락해 그리고 재개발도 활발 재개발 활발 이런 시기가 바로 천익이 과도기라 그래요 이때 재개발했다? 그럼 다시 성장기가 와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교적 좁은 나라는 이때나 이때 때 거의 대부분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이때 재개발하지 않으면 악화기가 와요 악화기는 슬로마 직전 단계 부동산 가격은 최저 수준을 유지해 이때도 재개발하지 않게 되면 슬로마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개발하면 다시 성장기가 와요 순서 같이 할까요? 시작 저는 성성쇄천악 이렇게 할 겁니다 성성쇄천악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유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일 때마다 앞자따서 합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냥 제가 말하기 편하려고 성성쇄천악 그럴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을 약어로 줄여서 말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아들 때쯤 되면 성성쇄천악을 거쳐갈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성, 성이 두 번 나와도 다 알아 성장이 먼저고 성숙이 나중이라는 거 그 다음 쇠 쇠퇴기, 천 과도기에 해당되는 천이기 그 다음 악화기가 제일 나중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영상을 거친다 이렇게 감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도 마치 캐리컬처처럼 중요한 것만 잡아서 그린 거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징만 잡아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말 아시겠죠? 그릇만 이해하시라 그 다음 유사지역 사람으로 치면 갓돌이네 친인척들 또는 갓돌이 친구들 갓돌이 친구들을 교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네벨을 알 수 있어요 갓돌이 수준 알 수 있다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 인근 지역 그리고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유사 지역 전체 합쳐서 동일 수급권 그러면 여기 유사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접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접할 수도 있다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접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대체성 대체성이란 그놈이나 그놈이나 한 걸 대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갤럭시폰이죠 삼성 갤럭시폰을 가질래 아니면 아이폰을 가질래 아무거나 상관없어 난 전화만 대면 돼 이게 대체관계거든 그러니까 얘나 얘는 대체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대체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대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인접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적이에요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그러니까 대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인접성은 그런데 대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양 지역의 부동산은 서로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대체 얘와 얘가 대체 얘와 얘가 대체 얘와 얘가 대체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1억이면 얘도 대충 1억 정도 한다고 얘가 1억인데 얘가 5억이면 대체관계가 아니야 거기서 거기니까 대체관계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사 지역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럼 동일수구권은 일본에서는 동일수구권 그대로 들여 사용하는데 우리 말이 익숙하지 않죠 뜻은 동일한 시장 지역 같은 시장이란 뜻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같이 형성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여러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것 이게 뭐냐면 동일수구권 유념하실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구권인데요 이 동일수구권이 얘를 평가하고 싶은데 사례를 여기서 보겠다 참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돌이를 가장 잘하는 건 갑돌이 혹시 동생이나 형이 있어 그러면 보면 제일 좋아 그럼 뭘 보냐면 갑돌이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갑돌이의 MPTI 그런 거 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고 갑돌이 같은 형제관에도 그건 다 다르니까 갑돌이 인성 갑돌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 그럼 똑같은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갑돌이 이걸 보면 제일 좋아 그렇지 대상 부동산과 얘와 관계가 제일 좋은데 얘가 없어 없으면 얘, 얘, 얘를 봐도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동일수구권 안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뭐냐? 동일수구권은 사례 선택의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표내요 원방권은 뭐다?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례는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가로한 데 가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실은 용어로 뭐다? 아니, 프라이스 아니야 밸류라는 얘기지 그래서 감정평가로 내서 가격이라고 나오면 그냥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격이라고 나오면 거의 다 밸류예요 어떤 때만 프라이스냐면 가격과 가치라는 말이 나란히 같이 있을 때 그때 가격은 프라이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이 그냥 딱 가격만 나오면 전부 다 뭐다? 밸류예요 밸류 시험도 그래요 시험지에도 그래서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게 한 번만 들어서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할 때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앞에 있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 가격, 재원칙, 가치, 재원칙을 이야기할게요 1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13가지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시험에 두루 다 나오긴 했어요 자, 근데 왜 그렇잖아요 13가지가 시험에 다 13가지나 되는데 시험에 다 나왔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13가지가 나오진 않았겠지 어떤 때 시차를 두고 두 개는 이번 때 나오고 또 세 개가 이번에 나오고 이번에는 한 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게 있겠죠 두루 다 나왔지만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차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니까 제가 가장 1순위로 가장 높이 치는 건 무조건 합격을 첫 번째로 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합격하는 건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언제나 기출이에요 제가 항상 근거는 기출이에요 왜 저는 예언제도 아니고 저는 무슨 신통한 그런 기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측은 오로지 기출을 통해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에 가장 반영하는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말도 기출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도 기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근거도 기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자료나 전부 다 기출에 근거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좀 더 많이 하고 시험에 적게 나오는 건 적게 하고 여러분 기본서를 받으시면 기본서에 작년 책에는 없는데 올해 책에 들어간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게 있죠 그럼 책이 작년 책에 비해서 금년에 만든 책이 훨씬 더 두꺼워졌겠죠 아니에요 작년 책보다 10페이지 줄였어요 그 말은 과거의 기출을 10년간 기출을 놓고 볼 때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과감하게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온 것도 이거는 내가 볼 때 또다시 반복되게 나왔다 다 빼버렸어요 그 대신 분량을 너무도 키우면 안 되니까 오히려 페이지 수는 좀 줄이면서 내용들은 집어넣었어요 오로지 뭐에 근거해서? 기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기출에 근거해서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기초과정부터 시험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덜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그래요 기초과정은 원리와 본격적인 공부를 한 배경지식 쌓는 거니까 지금은 13가지를 두루 얘기할게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론 강제에 들어가면 시험에 잘 나오는 7가지를 제가 별표해드려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7가지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걸 별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7개만 하면 되나요? 아니 다 하긴 해야 돼 다 하긴 하는데 강조를 7가지나 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7가지에 좀 더 포인트를 둬서 공부하시면 13가지 하는 것보다 7가지 하면 부담이 더 적죠 그렇게 비중을 둘 거예요 다만 7가지 아닌 것에도 시험은 시간차를 두고 점심씩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무신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두루 얘기합시다 첫 번째 시간의 원칙 왜 시간의 원칙이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동의 원칙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원칙이라고 돼요 얘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해요 제가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일찌개였고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 요인이었어요 일찌개가 효상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그 효상 요인은 수요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적 결합과 변동의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치는 형성되고 변화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 그게 변동의 원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언제 1억인지 평가 보고서의 날짜를 명시해 줘야 돼요 평가 보고서, 평가 보고서 감정평가사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1억이라고 평가했어 근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1억이냐 이거야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 시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를 평가하는데 얘와 똑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례가 언제 거냐 1년 전 거냐, 2년 전 거냐, 3년 전 거냐 그럼 얘가 거래가 됐던 시점이고 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니까 뭐와 뭐가 달라?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거래 시점은 사례가 되어지는 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시점이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20날이고 거래 시점은 2020년이라고 합시다 2019년이라고 할까요? 2019년 12월 2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2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이 거래 시점 거를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시점을 수정한다 해서 시점 수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치가 변하지 않고 똑같으면 시점 수정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달라도 가격 변동이 없으면 시점 수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뜻을 이해하시면 그런데 그걸 내용에 이해를 못하신 분은 막 자꾸 외워야 되네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울 게 왜 이렇게 많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신 분은 고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달라 그런데 1년이야 1년인데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대 그럼 시점 수정 안 해도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예측의 원칙을 예상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기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미래 또는 장래 장래의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돼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있는 근처에 앞으로 전철력이 들어설 거래요 그럼 전철력이 들어설 거면 이게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인데 가까이에 전철력이 들어설다 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을 거다 그러면 도로가 놓일 거다 이런 것들은 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예측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될 거다 아니면 이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전철이 원래 없었는데 전철력이 새로 생긴 거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것을 예측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래의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예측의 원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다 예측하지 예측해서 가치가 결정되죠 그래서 GTS가 놓인다 전철이 놓인다 아니면 뭐가 들어선다 다 예측하잖아요 그 예측이 반영되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원칙 예측의 원칙 그 다음 내부의 원칙 내부의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론에서 내부라고 나오면 그 내부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자체를 의미해요 그 부동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내부야 그 중에 대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값어치가 낮게 평가가 되는데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룬다 할 때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토지 이용 상태 이런 것들을 내부 구성 요소라 하는데 제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상업용 5층 자리 빌딩이래요 상업용 얘가 상업용 5층 자리 빌딩이래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한번 볼까요 이건 상업용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런데 얘는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5억이야 그런데 얘는 4억 원이래요 이거는 1억만큼 낮게 평가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죠 그럴 때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낮게 평가되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다음 또 하나 다시 제 말 이해를 못 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업용 10층짜리 빌딩이 있어 이 빌딩은 상업용 10층짜리 빌딩이에요 그런데 상업용 10층짜리 빌딩이니까 저기에 지하추치장이 있으면 적어도 3개 층이 있어야 되는데 1개 층밖에 없대 다시 말하면 이 정도 규모면 지하추치장이 3개 층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쪽 조화와 균형이 깨졌지 그렇다면 원래 그 정도 규모는 적어도 100억이 돼야 될 텐데 이 지하추치장이 한 개밖에 없는 바람에 100억이 아닌 90억이 됐대요 이게 무슨 감가라고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기여의 원칙 이걸 공헌의 원칙이라고 해요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앞서는 원칙인데요 이거는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의 가치에 대한 공헌도 또는 기여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이걸 가르쳐서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를 넣고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건물에 똑같은 위치에 탕비실이 있대, 탕비실 청소 도구함이나 이런 걸 넣어놓는 여유 공간이 같은 위치에 있더래 그래서 이걸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놨어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5천만 원 들었네 그리고 가격은 5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놓는 게 낫죠 땅이 있어요, 땅이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자 모양이에요 얼마냐면 1억, 1억, 1억 1억입니다 근데 토지는 어떻게 생겨야 유용성이 높냐면 정사각형, 그걸 정방형이라 그래요 직사각형, 그걸 장방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모양일 때 유용성이 높아요 쓸모성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근처에 땅을 이렇게 샀어요 똑같은 모양을 사서 두 개를 합쳤어요 합병이라고도 하나 병합이라고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합평, 합병, 병합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공시법에 가게 되면 필지를 합한 데서 합필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땅과 이 땅을 합쳤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산수로 단순 합병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2억이 돼야 되는데 2억 5천이 됐대요 왜? 두 토지가 유용성이 두 개 합쳐지면서 높아진 거예요 그럼 A토지는 B토지에 기여하고 B토지는 A토지에 기여함에 따라 2억 5천이 되는 거죠? 무슨 원칙이 작용한다고 한다고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이 경우는 합치는 게 낫겠지 따라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추가 투자할까 말까 적부 판단할 때 밀접히 관련이 있는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수익, 체증, 차감의 원칙입니다 수익, 체증, 차감의 원칙은 건물의 층수를 높여갑니다 그러면 건물 층수를 높임에 따라 비용 대비 수익이 처음에는 점차 증가해요 점차 증가해요 체증 그러다가 어느 층수를 넘어서면 점차 감소해요 비용은 막 증가하는데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이에요 얘가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균형의 원칙에 중요한 걸 거기다 넘겨주고 중요도가 많이 반감됐어요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생산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려면 생산요소가 투입돼야 되죠? 뭐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요소가 투입돼야 돼요 생산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해요 누차 말하지만 수익과 소득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로니든 투자로니든 간에 수익 혹은 소득 이게 나왔어요 100원의 수익이 발생했대요 그 100원을 생산요소 제공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노동한테 임금이라는 돈으로 30원이 갔다고 해봐요 자본한테는 이자라는 이름으로 40원이 갔다고 해봐요 얼마 남았죠? 100원 중에 30원, 40원 갔어 얼마 남았죠? 30원이 나머지가 토지에게 지대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에게 가는 거는 어째서 나중에 하냐면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가변 요소인데 말하여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해 왜 움직일 수 있는 얘네들한테 먼저 분배하냐면 얘네들을 의인화시켜서 말해볼까요? 내 몫으로 이렇게 주지 않으면 나 딴 데로 갈 거예요 그럴 때 잡아줄려면 먼저 줘야 돼 그런데 토지는 나한테 먼저 안 주면 딴 데로 갈 거예요? 가봐 못 간다고 얘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잉여가 토지에게 간다 잉여 생산성의 원칙 수익 때문에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의 원칙 할 때 아까 내부의 원칙과 대응되는 게 외부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로 해서 외부라고 말하면 그 외부는 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환경, 외부환경, 인근환경 여기 좀 밀렸는데 주의환경, 외부환경, 인근환경 다시 한 번요 주의환경, 외부환경, 인근환경 주의환경과 주변환경은 같은 말이죠? 꼭 글자 그대로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의환경 혹은 주변환경, 외부환경, 인근환경 이게 뭐다? 외부예요 외부, 여기서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다른 말로 주화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하나는데 대상 부동산이 주의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의환경, 인근환경, 인근환경, 인근환경 봐봐요 여러분 주택가의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가의 주택이 여기에 얼마냐면 3억이에요 그리고 얘는 주택가야 주택가 그런데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얼마냐면 2억이에요 똑같은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의환경과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게 얼마 낮게 평가됐어? 1억만큼 낮게 평가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무슨 감가? 그렇죠 경제적 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자금을 다 끌어와서 집을 너무 멋있게 졌어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면 20억 들었어요 아니 20억 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현실에서 지금 건축비만 20억 들었다고 치면 진짜 좋은 집 맞죠? 진짜 막 너무너무 좋게 잘 졌어 그런데 얼마나 평가되는가 봤더니 15억이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택을 어디다 졌냐면 전부 다 저가 주택이 있는 곳에 졌어 다 판자촌이야 그러면 얘는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시험의 기출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감가죠? 경제적 감가죠 무슨 원칙에 맞지 않죠?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환경에 맞지 않았을 때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고 경제적 감가를 행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맞아요? 그런데 이놈하고 함께 다뤄야 될 게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성이 외부효과예요 외부효과 우리 외부효과는 주의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적합이고 주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외부성인데 둘 다 부동산과 주의 환경의 관계를 강조해 부동산과 주의 환경은 똑같아 다만 접근 방향이 달라요 부동산이 주의 환경에 이건 적합이고 주의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건 외부성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다루시는데 얘는 중요도가 반감 별로 안 중요해 얘가 중요해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란 이윤이 발생한대 그럼 이윤을 쫓아서 기업이 들어오죠 기업이 들어오는 거 공급이 늘어요 이걸 경쟁이라 그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초과인이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 예능 프로 가운데 진짜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희들어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인기가 짱이었죠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특산물도 소개하면서 게임도 하고 재밌게 노는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네 그러면 저 동네 참 좋다 그리고 여행도 가는 김에 그런 것도 먹어보는 거예요 거기 아니더라도 이영자 씨가 소개한 그런 맛집 이런 것도 있잖아 심지어는 이영자 씨 아니고 이영자 씨 매니저가 먹었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양평에 두물머리를 갔어요 와이프하고 둘이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 갔지 옛날에는 제 마음대로 많이 해서 이제는 많이 따라서 해요 따라서 했는데 갔어 갔는데 거기에 이영자 씨 매니저가 먹었던 핫도그가 있다는 거야 막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갔지 우메 줄 서 있는데 줄이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득 그랬지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밥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냥 늦음하게 한 5시쯤 이렇게 되면 괜찮으니까 그때 가자 옛날 같으면 이게 뭐냐 그랬는데 이게 두고두고 두고두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요 그래서 한 5시쯤 되니까 줄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섰어요 속으로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핫도그를 먹으려고 그래갖고 이제 줄 서갖고 드디어 핫도그를 딱 받았어 먹어봤습니다 쫙 기대시키고 쫙 먹었어 핫도그야 그냥 3천 원 주고 그냥 핫도그야 더두고 말도고 똑같아 그냥 핫도그 맛이야 다른 게 있다면 케첩 발렀냐 안 발렀냐 그것만 다르 거지 똑같아 모양 다른 것만 맛이 똑같아 그냥 핫도그야 그걸 먹느라고 줄 섰는데 좀 이따 가보니까 저쪽에 또 하나 있더라고 그런 거 파는 데가 그러면 봐봐요 원조라고 막 한단 말이야 원조 그럼 그 옆에는 진짜 원조 원래 원조 아까부터 원조 계속 원조 속초 가봐 닭강정집 다 원조래 다 원조야 거기서 여러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볼 때 서울이 제일 맛있더라고 전 입맛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수륜이 좀 떨어져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추가 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하나 생겨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추가 흥이 사라진다 이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별거 아니야 기타의 원칙 기타의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칙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대체의 원칙은 산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인데 감정평가 산방식 다 관련이 있는 원칙인데 대체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에 상호 영향으로 형성된다는 원칙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부동산과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이잖아요 그럼 얘도 1억 정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의 경우 여러분이 갖고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의 핸드폰을 내가 사용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삼성의 핸드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애플 가격이 있단 말이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삼성의 시계를 뭐죠? 이 만드는 시계가 뭐죠? 갤럭시 워치인가요? 그거는 애플 워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금액을 기능도 그렇고 서로 웃기는 것은 경쟁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의 좋은 장점들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가격의 경우도 엇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대체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은 내가 A를 선택했네 그래서 B를 포기했어요 그럼 A를 선택하는 바람에 B를 포기했다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B거든요 그러면 A의 가치는 포기한 B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항상 나오고 따라서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기회비용의 원칙 이 중에서는 대체의 원칙 나중에 강조를 할 거예요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라 계산비용, 계산된 비용이고 인식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유형의 원칙은 최고 최순의 이용인데 최유형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하고 대응되는 말이 책에 나오골랑요 그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나와 그럼 특정인의 대표적인 예는 풀어 말하면 또라이 또라이 아까 갑돌이한테 야 갑돌아 그거 뭐할래 상추 심겠다고 하는 강남역 사거리에 상추 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특정인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강남역 사거리 돌아다니보면 오 누가 봐도 성업용이네 이런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런 사람 기준으로 해 근데 이 특정인에는 갑돌이 같이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 있죠 그런 사람도 특정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위로 넘어가는 사람이나 뭔가 통찰력을 갖는 사람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특정인인데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한 이용이 합리적 이용이고 합법적 이용일 때 최유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최유용의 판단은 언제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이 최유용인데 부동산 가치는 언제나 최유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얘가 아까 제가 말하기를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얘를 얼마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거죠 얘 평가를 이 사람이 이걸 평가했는데 6억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6억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점하고 거의 똑같은 근처에 거의 유사한 시점에 똑같이 상업용 5층짜리 빌딩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얘는 5억이라고 평가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기 있는 평가사한테 물어봤어요 평가사님 똑같은데 얘는 5억이라고 평가가 됐네요 근데 얘는 왜 6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가사가 딱 보더니 어? 속으로 바깥으로 하는 거야 어? 그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말하면 안드리가 속으로 그렇게 했다가 깜짝 놀랐다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5층까지 걸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6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예라이 새끼야 그런 걸 평가라고 했냐 그럼 나도 하겠다 그거를 신뢰성이 확 떨어져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 평가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얘가 최유의용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먼저 평가를 해 그러면 5억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감액을 해 다시 말하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은 거니까 기능적 감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억만큼을 감했다 그러므로 얘는 얼마다? 4억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만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최유의용이 아닐지라도 최유의용을 먼저 전제로 하고 거기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최유의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제 말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최유의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최유의용의 원칙은 현실의 이용이 최유의용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최유의용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게 최유의용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13가지 원칙 가치축의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우리 쉬었다가 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